헐, 헐로에게 회원님이래요.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안녕히 가고있습니다. 진짜 켰습니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요? 지금은 지금은 촬영장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장으로 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어요?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어요? 와 수박에 설탕 아닌가? 수박에 소금도 넣어서 먹나요? 저는 존중합니다 수박에 소금 꽤 차가울 것 같은데? 지금은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촬영장, 헬스장, 집 촬영장, 헬스장, 집 촬영장, 헬스장, 집 수고하셨나요? 자기 VS 밤새기 자기 자기 아, 오늘 아 몇 장 맞았어? 한 장이요 나는 시험 공부하러 갈게 안녕, 지훈 오빠 안녕, 시험 화이팅 첫 중간고사라 떨리는 냉원해주세요 첫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감자에 설탕이야, 소금이야? 감자에... 감자는... 뭐 넣어서 먹으면 안 되죠 감자는 오롯이 그 감자의 맛을 본연의 맛을 느껴야죠 왜 이 사랑해? 지훈아, 갸루피스 포즈 알아? 갸루... 갸루피스 포즈는 뭐예요?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잘 모르겠어요,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피자는 모르겠어요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갸루피스 포즈 물입니다 쌩얼이에요, 쌩얼 완전 쌩얼입니다 무 charged Saop 완전 쌩얼입니다 아멘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아라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갸루피스라고 요즘 유행하는 건데 내 브이를 앞으로 뻗은 다음에 뒤집는 거 그리고 윙크하면 그게 갸루 갸루 이게 뭐야?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갸루포스 피자가 아니라 갸루피... 아 제가 피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렌즈 한 번만 닦아주세요, 뿌예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또 또 또 또 또 뭐하실까? 음아해줘 염색, 염색이요? 염색 한 거에요, 염색 어둡게 어둡게 한 겁니다, 이거 윙크 해주세요 윙크 이거 참여 요청이 왜 이렇게 많아? 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 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른, 얼른 보고 싶어요. 얼른 보고 싶어요. 아니요, 이제 끝나서 집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요. 이제 촬영장으로 가요. 이렇게 휴양하고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새롭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서 자동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곳에서 인생 내 컷 포즈 정해달라고요? 인생 내 컷 포즈?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 인생 내 컷 포즈에 뭐가 있을까 이거 해요 이거 아까 그거 저 배운 거 뭐였지? 이름이? 가루, 가루 포즈, 가루, 가루 가루 비스포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저 배운 걸 지금 상당히 자제 중입니다 지훈 부르셨습니까?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조용히 해 사랑해 사랑해 뚱뚱반기차 간다, 뚱뚱반기차 저는 이제 곧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뚱뚱반기차 아무튼 저는 이제 또 금방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만 이 정도면 내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어휴 야 이거 엄청 야 이렇게 참 그렇네요 아무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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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